이번에는 콜아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콜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콜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콜아웃이라고 부르는 효과인데요. 여기 영상에다가 여러가지 도형이나 특수효과들을 삽입하는 기능이고요.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볼게요. 그럼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 화면에 삼각형이 아니라 화사의 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콜아웃은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다 비슷한데요. 이렇게 입력된, 삽입된 도형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들이 있습니다. 이 원을 이용해서 이 콜아웃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.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핸들을 이용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을 이용해서 도형의 내부적인 모양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이 콜아웃의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른 걸 클릭하면 그 클릭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이 모양과 관련된 그런 콜아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는데요.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참새끼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콜아웃, 이 도형 안에 여러분이 입력한 텍스트가 입력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포메시지 적을 수가 있죠.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. 자, 이 밑으로 조금 슈로 들어가 보면 별게 없네요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케치 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콜아웃입니다. 예를 들면 비디오를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여기에는 이 핸들을 이용해서 조금 회전을 주고요. 그리고 자, 여기 타임라인이 아주 중요한데요. 자, 타임라인에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자, 이게 이 콜아웃입니다. 자, 이걸 이렇게 움직이고 삭제했다가 다시 할게요. 자, 여기서 여러분이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 상에서 순서가 있는데요. 제일 먼저 그 콜아웃이 시작될 시간을 지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쉐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마우스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정해놓은 타임, 이 타임 슬라이더 있죠? 거기에서부터 콜아웃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콜아웃은 여기 이 도형 있죠? 이 타임라인 상에서 있는 저 사각형 박스의 길이만큼 지속이 되는 거예요. 없어지죠?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박스의 위치를 조정하는 걸 통해서 이 콜아웃이 이 동영, 이 영상 안에서 어디에 등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좀 확대해서 볼게요. 자, 이 사각형 박스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놔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화살표가 변합니다.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자, 이 사각형 박스가 바뀌죠? 그러면 이 콜아웃이 지속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? 자,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 박스 앞에 이런 경사가 있습니다. 자, 이건 뭐냐면 이 트랜지션 효과, 장면 전환 효과인데요. 자, 여기 이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저기에 있는 콜아웃이 효과가 시작되고 저 경사가 끝나는,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곳에서 저 효과가 끝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이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콜아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경사가 끝나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경사의 길이를 제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. 아, 지금 먼저 이거부터 실행을 해보죠. 자, 여기 있는 프리뷰 화면을 잘 보세요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도형을 선택해서 이 화살표 모양의 콜아웃을 지금 선택한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 드로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길게 줬어요. 1초, 1.3초네요. 자,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재생을 해볼게요. 자, 도형이 아주 천천히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제 밑에 페이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길게, 아주 길게. 길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도형이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콜아웃의 콜아웃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이 장면 전환 효과는 어떤 콜아웃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 삼각형은 드로잉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밖에 없어요.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인 거죠. 없다, 없다 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페이드 인, 페이드 아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효과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도형이 화면에 표시되기 전에 아주 안 보였던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까지의 장면 전환을 투명도를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애니메이션하는 것이 페이드 인, 페이드 아웃입니다. 자, 보시죠. 화면을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페이드 인, 페이드 아웃이고 이 콜아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페이드 인, 페이드 아웃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드로잉 타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원칙은 비슷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몇 가지 이펙트들을 더 보여드리면 자,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할 수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 여기 비디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효과 중에 자, 블러 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, 이거네요.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비디오라고 적혀있는 저 텍스트에다가 이 도형을 갖다 놓습니다. 그럼 나머지는 이 포커스 아웃 되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? 그리고 저 비디오라고 하는 부분만 도드라지게 밝기 때문에 저것이 자연스럽게 강조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.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? 자,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는 만약에 어떤 텍스트를 감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자,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죠. 그럼 이 문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이걸 자, 여기 있는 이 콜아웃 효과 중에 자, 블러 콜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부분만 흐릿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이렇게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줌 앤 펜이라고 하는 기능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기능은 여러분이 화면을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어떤 특정한 영역을 확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있죠. 예, 그런 경우에 이 줌 인 펜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이걸 선택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줌하고 싶은 그 장면이 있는 장면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이동시키고요.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도메인을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포커싱을 맞춰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먼저 맞추고요. 자, 타임라인을 맞추고 자, 그다음에는 자, 여기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스케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. 스케일 그래서 이 스케일을 이렇게 올리시면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에 마른 목골로 파란색 마른 목골이 생겼죠? 그리고 옆에 보면 줌이라고 하는 트랙이 추가됐습니다. 즉, 줌 효과가 적용됐다라는 말이고 줌이 적용이 되면 트랙에 이렇게 그 줌이 시작되는 부분에 파란색으로 마른 모가 생깁니다. 그리고 이쪽에 위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는 오른쪽 프리뷰에 표시되고 있었던 화면의 전체 모습이 보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, 여기에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미리 보기 화면이 확대되면서 그 확대된 영역이 어디인지가 이쪽에 표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URL을 입력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면 자,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기 있는 이 네모를 이 사각형 박스를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프리뷰에 프리뷰 상에서 미리 보기 상에서 이렇게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이 확대된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이 타임라인으로 다시 가서요. 자,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저 마름모 있죠? 파란색 마름모가 끝나는 부분에다 갖다 놓고 자, 여기 있는 프리뷰 화면을 재생시켜 볼게요. 그러면 이 미리 보기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어때요?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확대가 되면서 저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자, 빠져나오고 싶은 지점 시간상의 지점에다가 슬라이더를 갖다 놓고 자, 여기 있는 이 줌인 펜이라고 하는 이 모드에서 여기 스케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제가 이동시키면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. 자, 지금 움직여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마름모꼴 박스가 다시 나타났죠. 그리고 화면이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었던 박스가 화면 전체를 덮으면서 스케일이 100%가 됐고 오른쪽 화면을 보면 전체 화면이 출력되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재생을 시켜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. 자, 확대가 시작되죠.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축소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사용자의 어떤 컨텐츠를 보는 사람의 시선을 적절한 곳으로 유도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바일이나 이런 제한된 디바이스에서 이런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에 화면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 것들을 강조 표시해서 이 가독성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줌 앤 펜이라고 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du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확대되는 이 효과의 효과가 효과의 길이를 지정하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길게 하면 아주 천천히 이 확대나 축소가 이루어지고요. 이걸 짧게 하면 아주 빠르게 확대, 축소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